지금 시간 7시 인데요 7시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치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박수 뿐만 아니라 막 악기까지 들리네요 이게 이제 뉴욕 의료진들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항상 7시에요 한 10분 15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? 누가 어디서 냄비 치는 소리 같은데? 박수 엄청 치는데 창문은 이렇게 보면 발코니나 창문에 나와서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경찰차 마스크 안 쓴 커플도 박수 치면서 걸어가고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강아지가 짖네요 이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출하고 싶은데 옷 나오는데 날씨 좋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끝내지 않는 거예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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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왜? 앉아? 왜? 이상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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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이상해? 너도 나가고 싶지? 너도 나가고 싶지?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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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안드레한테 가 안드레한테 가 또 안드레한테 가 안드레한테 가